11월 첫째 주 엠카츠 몬테이스 축하드립니다 1을 차지한 몬테이스의 공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일단 소감 죄송합니다 소감 저희 김수현 사장님, 서현주 이사님, 강유부 사장님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항상 곁에서 우리 매니저 덕진이 종경이 형 너무 고맙고 몬테이베로 시작해서 몬테이베로 끝내는 몬테크가 되겠습니다 사랑한다 몬테이베 감사합니다 더 얘기하세요 저희 항상 뒤에서 메이크업 열심히 해주는 엠카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퍼포먼스 항상 멋지게 몬테크 몬테크답게 만들어주시는 정환이 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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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 넘버 키포차쇼 엠카츠 자, 다음 주에도 요르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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